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뭐예요? 네, 오늘 운세 뽑기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아니, 나이가 39인데 어딜 도전을 해요? 아니, 이제 바꾸라는 얘기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도전하는 당신에게 행운이 함께합니다. 아니, 자기가 39인데 도전을 또 해? 도전할 수 있어. 전화를 줘야지. 올 한 해는 마법 같은 시즌이 시작됩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부지런히 뛰어다닌 만큼 이득도 나날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용완이 형, 용완이 형.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22시즌에도 당신은 귀여울 것입니다. 잘못됐는데. 죄송해요. 귀엽지 않으세요? 아... 닦살 돋았어요, 지금. 누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 저희 팀이세요? 네. 그래서 막내가 제일 귀엽죠, 영현이. 네. 네. 이거 뭐예요? 볶기. 당신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2022 시즌 컬러는 골드입니다. 어때요? 화낼 거 같아요? 네. 금이 필요한데요. 연말에 금 따야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운세? 아... 아 근데 이거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죠? 네. 나쁜 거 있으면 못하지. 돈 넣어야 돼요? 아니요. 홍탄 주세요. 홍탄 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골라. 아이고. 노력이... 언제 찾아오는데요? 네. 읽었어요. 언제 찾아오는데요, 도대체. 어떤 거예요? 당신은 나 히어로래요. 저래요. 오.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에 찾아오는데요. 언제 오는데요? 왔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즌이 됩니다. 형은 배신 안 한 때가 언제 있어? 솔직히 말해서 노력에 배신 많이 한대요. 그런 거 같아. 응.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즌. 저 그럼 이거 뽑은 거 코팅해주세요. 나까지 걸어놓은 게. 뽑고 싶어요. 알겠죠?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돈 넣어야 돼요? 그냥 홍차로 해드릴게요. 뭐예요, 이거? 용세? 홍차에 와봐요. 너 먼저 해봐. 봐봐. 엘코가. 우와, 진짜.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읽어주세요. 하던대로. 계속 쭉 누리고 나가고. 하던대로 계속. 뭐예요? 뭐예요? 어? 이거 챙겨와야지. 뭐예요? 지갑이 열리면 당신의 운도 열린다. 돈이 있어야 지갑을 열었네. 돈이 아니라고. 정리하죠? 천지여. 4,000. 2,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000. 6,000. 5,000. 5,000. 5,000. 5,000. 6,000. 6,000. 잉글리시, 잉글리시 그거를 영어로도 세요 에스테아녀 두 탈렌토 마에스플로드 라무스가 뽑은거에요 내일 또 뽑을거에요? 이거 하겠지? 썩어요 저거 뒤집어도 되요 그럼 소독하러 왔어요 내가 두개 나왔는데요? 제거에요 그래요? 일단 카메라 보여요 같이 같이 내가 이런거 문이 진짜 올 시즌 당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32살의 전성기에요 제2의 전성기 32살의 전성기 말이 심한거 아니야? 몇살이고 몇살이에요? 여러분 왜 이겼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밖에 없는거에요 사실 위즈TV 단독콘텐츠 출연과 와 대박 위즈TV 어차피 내건데 뭐 니거라고? 아니 아 다시 뽑을게요 하나 더 뽑을게 이거는 뭐 내가 뽑아줄까?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2020년은 22년은 한국 시리즈 MVP는 바로 당신로 와 에이 잘라내 네? 계속 뽑지 그러면 나중에 그거 자 아까 뽑은거 호텅에서 드릴게요 피지않고 한번 뭐죠? 출연권이요? 됐어요 됐어요 출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겠다 아 이거 진짜 기분 나쁘는 편집이에요 좋은거 밖에 없어요 아 그래? 여기서 올 시즌 망했어요 이런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 작년에 왔었는데 왜 쏘거나? 쏘거나? 아 소름돋았어 지금 어떤 순간에 꿈꾸게 돼요? 오늘 끝내기 한타 했는데 어제 끝내기 쳐가지고 작년에 끝내기 홈런이 나오겠네 게이득 돈 필요 없는거야? 동전? 네 공짜답니다 돈 필요하답니다 계좌 불러드릴게요 불러 보내주시면 돼요 동민은행 구 땡땡땡 노릇이세요 어? 어? 락카에 놔두겠다 기운이 좋아 동지 빨리 하나 뽑아라 네 뽑아라 동지의 감을 믿고 동지의 감을 믿고 도전하래요 오늘 도전하래요 돈 쓰면 재력을 날 쓰면 건강으로 옮는 시즌이다 그냥 건강하게만 한다는 얘기네 산 시즌은요 좋은건데? 네 후장하고 보시죠 후지 돌리셔야 돼요 짠 제 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감 좋아 월드컵 머리 머리 짠 둘 쓰면 재력을 날 쓰면 건강 와! 제일 좋은거에요? 그렇지? 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하나 더 뽑아봐 야 이기가 너무 좋다 길이 준다 2스푼 보너스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앞에 멘트가 더 좋잖아 왠지 지금 와 너무 앞에 멘트가 팀이야 아 근데 1번 그렇지? 이거 1번이에요 1번 고인되는 님이 있으세요? 네? 고인되는 님이 있으세요? 네, 여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오, 53번 뽑았다. 야, 이건 근데 내가 하고 있어요. 오, 53번! 대박! 한 번 읽어주세요. 건강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근추는 거. 만근추, 만근추가 뭐죠? 형님! 만근추는 거. 형님, 글력 추방 한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예요? 몸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만근추! 아, 만근추가? 형님, 글력추나네요. 글력추나네요. 만근추입니다. 반수는 거, 글력추방 비슷한 거. 감사합니다. 뭔데? 뭔데요? 오! 요약한 거 이상으로 좋은 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력, 노력 많이 하라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너 문제가 없는 거야. 너, 야, 집중이 안 할 거야. 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근손실. 당신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니, 저희는 없는데. 없어. 그럼 받을 데가 없는데. 나중에 상 받는다는 거 아닐까요? 다 먹으러 가야 되는데. 상이에요? 뭐예요, 형? 아차상 이런 거 아니야? 아차상? 어, 형 아차상도 상입니다. 아차상. 심기일전상. 축하해. 뭐예요, 형? 이거 뭔데? 아니, 저 카메라 보고 해. 왜 그래. 카메라 보고 해. 그래, 컨투 촬영해줘, 빨리. 야. 뉴스 해? 뭔데? 아, 이거 또 하라고 빨리. 아, 저는. 뭐 했잖아, 이거.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거부터. 아니, 형, 뭐 꼭 그런 인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난 그럼 무슨 거야? 어? 난 두 개 보고 왔는데 또, 또 줍네? 연말에는 당신의 양손가락이 빛나게 될 거예요. 안녕, 사와나 보자. 야, 됐다. 아차, 씨. 왜요? 신인상, 신인상 트로피 금색 아닌데? 그래요? 어, 아, 큰일 나잖아. 아, 근데 저희 아빠가 점집에 가서 저한테 없는 게 금이랄 거든요? 어. 금? 저 소름 돋았어요, 저. 우리 집에 금 있는데. UR MVP 받은 거. 월간 MVP 금. 모아놨는데, 그거. 아, 월간 MVP 금. 금. 아, 월간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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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 아, 월간 MVP 금.